여기 400, 600, 1000 다 있어요. 머리 안쪽도 칠해주셔야 돼요. 아, 여기요? 네, 그 안쪽도. 이게 최대 이 색깔까지 나왔거든요. 원하는 머리 색깔, 검정 색깔 이러면 아마 까망이랑 이렇게 섞어야 할 거니까. 일단 이걸 기본으로 해보시고. 네. 아, 그럼 색이 더 이쁘게 나오겠네요. 뭔가? 색이 섞이면 색깔이 예쁘니까. 어디를 더할까요, 형님? 골고루 다 부을 수 있고, 깨끗깨끗하게 보행되어 있으니까.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제가 예전의 성향으로 갑니다. 감사합니다.